한이, 맛있어? 잘 먹네, 김병규. 새콤달콤한 요르트 맛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 5000을 소개할게요. 장래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프락토 올리고당 5000mg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이 함유된 2종 복합 기능성 제품이에요.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를 개봉해볼게요. 30포가 들어있어서 하루 한 포씩 한 달 동안 섭취가 가능해요.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 5000을 섭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아연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프락토 올리고당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시기에 챙겨드시면 더욱 좋아요. 분말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루 한 포로 면역 기능과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요. 분유, 요거트, 우유 등 액상에 잘 녹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부활료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만들어서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бел기가AK5l Keeps 분유, 우유, 우유에서는 jueves 유성기, 우유 two, 하고 Hannahs ілch's 한 마리 다 넣었어? 어때? 맛있어 안돼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돼 내일 또 먹자 알겠지? 잘 먹을래요 아이들이 맛있어 하고 잘 먹었어요 여기요? 무슨 맛이야?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 맛이야? 맛있어? 왜? 한이도 먹고 싶어? 한이도 먹자 먹어 우리 가족의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은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로 관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